이 시간에는 주의 영광이시니 엄경선인 아버지에서 축도하심으로 이내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조내제 감동감하시니 한국기독교 청년 앞에 사내에 있는 교회와 주의 종들을 위해와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의 개인가정생활직장 자녀 사업위에와 이 나라와 이 민족위에와 지구촌에 사는 모든 사람을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라. 한글자막 by 한효정